매일 하루는 방문했는데... 도착해 드렸다... 도착해 드렸다... 도착해 드렸다... 도착해 드렸다... 이게 뭐야? 아니 그런건 아닌데... 오늘은 힘들거같아... 흑인 서투 흑인 서투 와 예쁘다... 여긴 하늘이 맑아 아까는 뿌이했는데 역시 깡원저라 소고기 떴어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하지마 보지 마 셀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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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서 achi Jaime 엄청넉히 있어요 그리고 원 아 저거? 뭐지? 빌라 내려가야되면 빌라이터가 신나게 탈거야? 신나게 탈거야? 아 내려가야되네 어 여기 2층인가? 우와 줄 개많이 사야돼 응 우리 귀가 아닌데 이렇게 오면 으악 으악 내려야돼 우와 도외로 빠르잖아 생각보다 속도감이 아주 좋은데? 우와 정치가 우와 진짜 이쁘다 차량제 오 빠르라 바람 엄청 불어 아 저기 내렸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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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살이? 좋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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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처에요 근데 1시에 열었다 지금 언니의 3세 파본 시술이에요 지금 언니의 3세 파본 시술이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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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쁜거 아니야? 와 귀여워 너무 예뻐 하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미터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실수했다는 건 찢겠다 언니가 예약을 잘못해서 새로운 걸 찾았다는 건 찢겠다 추억이지 뭐 눈물 한 스푼 맛있어? 응 얼굴 안 나와 우리 저 빛이 너무 세서 잡았어 오 진짜 쨍하다 근데 불멍 썩 가능이야 어 괜찮아? 우와 너무 이쁘다 아 올라가 보인다 맘에 들었어 지금 와 너무 약간 클래식한데? 너무 좋아 나 이 날라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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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도 여기 있으면 진짜 사고 올게 신의 날 주세요 주세요 괜찮아 짠요 짠요 만두피나 빚고 있어 흩날리라 자 가서 이제 만두 빚어 네 어 근데 방바닥에 뭐야 온도 한국말이 어려워 한국말이 어려워 고마워하는 이제 뜨겁겠지만 이거 한번 먹어봐 코롱 이정도면 괜찮지 간 아 너무 맛있어 지금 딱 괜찮지?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 지금 만두 진짜 너무 귀엽다 잘 빚네 언니 아이고 우와 한 거 치고 너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치? 어 만세기서 해 어 음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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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기해 마음이 나아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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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입고 있어 입고 있어 안 뜨거? 금방 탄다 진짜 응 불어줘 불어줘 아 오케이 그럼 됐어 2층에 침대가 있는데 네 여기 바바 깔고 잤다는게 좀 미친놈이야 개맛이 있어 미친놈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편 와 버터가 진짜 신의 한수네 음 외국 같아 그치 이제 앞으로 놀러가면 잠빙베루랑 비빔만두 껌먹을까 아 저거 짓줄 알았네 해봅시다 잘 먹으면 좋기로 언니는 이렇게 아름다닌 아 나 지금 크림인 같아 아하하하 너무 크게 웃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양떼 목장 양떼 목장 출발 바람이 너무 좋은데? 바람이 너무 좋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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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앞머리 봐 너무 대박 앞머리 너무 속머리 봐 아 하하하하 앞머리 이렇게 돼있어 아 숙면 숙면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이러다 양 언제 봐? 양 양 보러 가려면 지금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4분의 1 왔어 이제 올라가자 4분의 1 왔어요 이제 가자 갑시다 양이 가까이서 드디어 양이야 안녕 느낌이 이상해 코코야 이봐 봐 오빠 왜 촉촉한 게 좋나? 아니 건초 마른 거 너무 귀엽게 생겼다 난 이제 됐어 귀엽게 생겼어 너무 잘 나와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만두 아니 감자떡 숯먹어보고 싶어 안먹어 음 음 음 음 ~~~~~ ~~~~~ ~~~~~ 소fowicz ~~~~~ ~~~~~ ~~~~~ 여기가서 밥먹을 거이오몬 여기가서 밥먹을 거이오몬 두려워 스테크라고 만들어요 다 먹기 위에둑을uous 먹기 위해 tenga 편이에요 좀 Roll 초반게도 허락하고 그냥 함께 먹고 밥먹는다 맛있다 또 먹고싶은거 또 먹으러 가기 서서 exterior 맛있어 으른 으른둘 계산이요 8000원 으른둘 기사님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맛있어 빨리 이것도 먹어 왜 안먹어 한과수 나는 그거 좋아해 약과 약과도 좋아해 약과도 좋아해 약과 한과 이런거 더 좋아 약과 약간 벌크 빠져라던 진짜 칼로리 오맘불장 저건 뭐야 대나무 위에 있네 대나무 위에 있는 대나무 위에 있는 저렇게 웃으면서 돈을 다 긁어간다니 대나무 위에 있는 어디로 갔어? 저희 뒤로 넘어갔어 근데 너무 어려운데 아 그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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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상스럽게 아니 무슨 아니 저 그래도 돌 저 돌 언저리에 딸그락도 아니고 물에 무슨 빨리 낮은 소원으로 이뤄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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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비 FIFA SYMBOL 편지 арт Liam 너무ի 천천히 넘어간다는거 아우냐 정주 Fortune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? 정지화면 언니가 방금 말해서 정지화면 아닌 거 알아 수산 많이 가보지 않을까? 여행으로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멋있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